자 네 두번째 아 이제 세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선수가 많다보니까 어 충돌이나 그런게 많을 수 있어요 다 자기의 그 레이스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 자 여러분들 그 뭐야 조금 다투고 그럴 수 있는데 어 너무 다투지 말아주시구요 조금 재밌게 좀 네 매너 게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포르자 해봐서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1등 안하면 화가 나 그리고 1등도 못하는데 막 치고받고 이러면은 진짜 자기 페이스대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선수들끼리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런것들 조금 여러분들 충돌 없이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조금 매너 게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대로 라운드 점수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켜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시 경기 갈게요 자 세번째 라운드 레디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금 제가 우려했던 일이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무래도 조금 이게 선수들이 많다보니까 경기하는 선수가 많으면 자동차가 충돌이 많거든요 그다보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조금 네 선수들 간에 조금 신경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 들구요 자 세번째 라운드 갑니다 자 현재 1위는 아스다님께서 달리고 있네요 자 2위에 부삼님입니다 오 네 오 오 네 야 네 비트감 좋아요 자 서서히 지금 커버를 꺾어내고 있는데요 자 3위에 누군가요 니싼 선수 머스탱인가요 아 네 그러네요 자 머스탱을 골랐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인으로 인으로 아 오버테이크 2위를 치고 다니는 니싼 그런 아웃으로 아 3위까지 4위까지 다시 인을 따내야 돼 5위까지 젖이네요 자 과연 아 네 충돌사고 자 조심해야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니싼 선수 살아나지 못했네요 아 자 여기서 네 아쉽지만 아 여기서 다시한번 또 네 여러분들 조심해야됩니다 네 자 지금 5위에 자 빌베디님 6위로 젖었습니다 자 4위에 땡구님이 있습니다 아 땡구 선수 4위네요 아 지금 뒤에 자동차 충돌이 엄청나요 아 제가 이게 모든 화면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느정도는 조금 지금 봐야되는데 아 빌베디 선수 지금 약간 차체 손상이 심하거든요 자 5위에 니싼님이 있습니다 아 니싼 선수 지금 어렵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자 4위에 땡구님이 있네요 자 땡구 선수 지금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3위에 해마님이 있습니다 자 2위에 구삼님이 있구요 아 이번 라운드 1위는 아스다네요 네 아스다님께서 이제 1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1,2라운드에서 이제 전부 다 2위를 했던가요 아스다님 아마 그럴텐데 말이죠 자 여기서 과연 네 부삼님이 이번에는 어 네 2위에 머무를지 네 관건일 것 같구요 크게 지금 뭐 1,2라운드에 치열함이 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구요 이 화산폭발 맵 자체가 맵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맵이 좀 길기 때문에 자 그래도 끝까지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자 부산이 과연 그러고 보니까 화산폭발 맵 예선전에서 1위를 했었죠 부산님께서 맞나? 네 맞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뭐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맵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구요 자 3위 해마선수입니다 원래 해마허였는데요 네 지금 뭐 요즘 해마허의 모습을 찾기 좀 어려운 면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최선에 다했죠 어어 아 아니네요 잘 못봤네요 자 여기서 라인 잘 봐야 되겠죠 저거 해마허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작업드는 노래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TA 노래를 신청곡을 해주셨는데요 아 지금 뭐 날려버리겠다 예 자 근데 지금 뭐 근처까지 가야 어어 잠깐만 1, 2위권이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오버테이익 자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좀 끝까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현재 자 아웃으로 가면 오버테이크하기 어려워요 자 아웃에서 자자자자 인으로 가야돼 아 여기서 밀렸어요 여기서 밀렸어요 자 아스다 1위를 잘 지켜냅니다 짠 다시 한번 격차가 또 벌어지는데요 와 이거 뭐 치열하네요 자 여기서 인으로 아 그 기회가 또다시 올 수 있을지 어려 보이는 생각이 좀 들구요 자 4위 해마님이 있습니다 자 5위에 니싼이구요 자 많이 밀려버리네요 자 6위에 빌베디님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충돌이 심했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자 4위에 땡뿐님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3위 해마님이 있구요 자 2위에 9-3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시다 님이 있고요 좀 무리한 주행은 뭐 딱히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예 아 지금 생각했는데 이 포르자 리그를 해설자를 초청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왜냐면 저 자체가 이 충돌 자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조 해설자를 두는 게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자 화산프팔맥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무난하게 자 1,2위건들이 이제 붙여지는 그런 분위기죠 자 구삼님이 지금 2위로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자 홈으로 들어가네요 자 1위에 아스다 아 네 첫번째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세번째 라운드에서 1위를 따내면서 10점을 획득합니다 자 2위에 구삼님이 들어오게 되구요 자 3위 해마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4위에 땡구님께서 들어왔어요 자 5위에 니사님이 있는데요 자 5위에 니사님도 지금 들어왔네요 자 6위에 빌베디니까지 아 엔진 보상이 좀 크긴 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6위에 빌베디니까지 자 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정말 에 힘내야 돼요 지금 자 파이팅이구요 자 이렇게 해서 세번째 라운드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자 세번째 라운드는 어 이제 점수 합산해주는 대로 다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질격차 끼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라운드 한번 집계 좀 해드릴게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거는 구삼님이 28점 아 2위로 아스단이 26점 3위에 해만이 16점 4위에 땡구님 15점 5위에 빌베디니 13점 아 6위에 니사님도 10점 지금 크게 보자면 1,2위권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3,4,5,6위까지는 어 지금 1,2위를 지금 제외하고는 굉장히 치열한 어 점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한가지 아쉬운거는 지금 1,2,3,4위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어 약간 고르지 못한 점수 차이가 좀 있긴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 다음 이 리그 때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조율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포르자 리그에 대해서 그 저기 잠깐만요 자 포르자 리그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한번 받을게요 제가 네 조금 조율을 계속 해나가는 아 그런 리그인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 조율하는 그 그거는 제가 여기다 메일 주소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포르자 리그 건의사항 자 건의사항은 역시나 어 제 메일에다가 아 보내주시면 음 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여기다 메일 내다가 건의사항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 리그 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즐겁게 네 즐겁게 하길 바라고요 어 그러면 네 번째 라운드는 어 스즈카로 이제 가득 가겠습니다 맵은 스즈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즈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동차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다시 경기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스즈카 맵같은 경우는 여름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역전하기 좀 어려운 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맵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사고를 좀 보기 위해서 어 네 땡구님 지금 현재 6위의 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자자자 저 앞에서 약간의 충돌이 아 여기서 네 자 살짝 충돌이 있었죠 자 엔진 상태 살짝 볼까요 네 아 왼쪽으로 기울게 되네요 자 현재 6위의 빌베디님 있습니다 아 땡벌 오늘도 한 번 자 보여주는 게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위에 날개가 달렸다라는 거죠 네 깜찍한 우리 아 땡벌 자 땡벌처럼 날아도 벌처럼 역전해주는 그런 좋습니다 자 5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4위에 땡구님이 있네요 자 네 자체 손상 살짝 한 번 봐 드릴게요 자 빌베디님 자체 손상 없습니다 자 6위에 니사님의 자체 손상은 약간 오른쪽 타이어가 살짝 기운다라는 거죠 아 이거 자체가 좀 큰 충돌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거의 한몰됐네요 지금 아 시원하게 지금 엉덩이가 한쪽이 없어졌어요 지금 뭐 어디 얼굴에다 뭐 살을 성형했나 지금 네 자 자 현재 1위는 누군가요 아 아 아스다님께서 1위를 지켜내고 있네요 여어 지금 여러분들 점수를 보자면요 자 점수를 보자면 이제 2위로 2위로 지금 아스다님께서 26점 획득을 했기 때문에 자 2위는 누군가요 자 아 93님이네요 아스다님하고 93님 정말 치열하게 잘 달리고 있어요 지금 자 2분이 정말 치열하게 잘 달리고 있어요 자 3위 헤마님이 있습니다 자 격차가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 보자면은 1위위에 이제 있는 자동차들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지금 헤마님 3위부터는 어 네 또 3,4,5,6,2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4위 땡구님이 있습니다 5위에 빌베디님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순위 변동이 없어 보이네요 저 93님 과연 아스다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 많이 따라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따라왔는데 자 첫번째 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으로 들어갑니다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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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역전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오버 테이크 오버 테이크 지금 지금 두 분 다 말이죠 아 지금 굉장히 무리하게 가고 있는데 93님이 지금 앞으로 안 내주고 있죠 완전히 라인 자체를 네 제대로 지금 따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 자료님 스티커 10개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스티커도 9만원어치 결제하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서 차체가 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구요 자 여기 충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잘 달리고 있어요 야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안나고 이맥같은 경우에 세바퀴 랩인데 와 지금 여러분 안쪽으로 둔거 봤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라면 절대 안주겠다는거 니인을 절대 아예 안주겠다라는거거든요 지금 정말 구삼님께서 아 정말 앞을 아예 없는 그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거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스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는거죠 아 정말 라인 자체를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인 자체를 열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주행이 지금 좋아요 자 볼까요 자 두번째 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랩 이제 40초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네 여기서 격차를 과연 줄일수 있을지 어어 잠깐만 와 여기서 이게 무슨일인가요 날라갔어요 야 이게 93님 여기서 날라가버렸죠 와 지금 한번의 실수가 너무 컸고 와 뒤에 3이 보여요 자 격차 크기 크지만 와 이렇게 된다면 이리 아스다님께서 아 지금 이게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지금 솔직히 93님께서 앞으로 안내주려다보니까 자신의 원래 주행보다 조금 더 어 빡차서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신의 페이스가 안맞았던거죠 원래 주행대로 이제 경기를 안하다보니까 날아간게 아닌가라는거 들구요 자 덕분에 지금 아스다선수 1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아니 따내게 됐습니다 오버테이크 아스다 자 네번째 라운드에 슬쩍한 맵에서 1위를 지금 선두권을 따내며 마지막 파이널 레벨 달리고 있습니다 남은시간에 2분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2위 93선수 이 2분동안에 기적을 만들어줄수 있을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자신이 1위에서 2위로 내려온게 기적이기 때문에 아 또 한번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진짜 여기서 1위를 따낼수 있을지가 관건일거 같은데요 자 그래도 3위 3위 헤마선수 덕분에 많이 따라오긴 했거든요 자 현재 오늘 리그에서 2위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위까지밖에 못따내곤 헤마허 자 헤마허라는 명성 보여줘야될텐데요 자 과연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4위에 빌베드에 자 3위라도 따내겠다라는거 인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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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살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여기서 인 뺏겼어요 인 뺏겼어요 오버 어 날아갔어요 라인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빌베드님이 안쪽으로 파고든게 있었기 때문에 네 헤마님이 안쪽 라인은 안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헤마 선수 좋습니다 자 어쨌든 3위를 잘 지켜내고 있고요 자 5위에 땡구님이 있습니다 자 6위에는 니스타님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님 난이 났죠 와 최고 기록이 2분 29초였네요 자 이제 홈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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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스타가 여기서 4번째 라운드 1위를 따르면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록 한번 보죠 와 기록이 미쳤어요 2분 24초가 최고 기록이네요 자 2위에 구삼님이 들어옵니다 아 구삼님도 기록은 더 좋네요 자 3위에 헤마님이 이제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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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겠네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헤마 허 그래도 제 손을 다해서 날려주고 있는거죠 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4위에 빌베디 선수도 뒤따라서 들어오고요 5위도 땡구님이 바로 그 뒤에서 들어옵니다 자 6위에 니사님 있는데요 아 니사님은 더 비트인으로 들어오네요 자 모든 집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라운드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자 선수 집계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정말 뭐 깜찍하게 지금 네 비트인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와 저 구삼님은 아즈다님이 계속해서 한수 한수를 예 아 지금 뭐 예 한수를 앞에 두니까 또 그 앞에 또 한수를 두고 있거든요 자 구삼님은 아즈다님 굉장히 치열한 리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거냐고요 레이싱 리그입니다 네 딱 보면 알잖아 자 다음 맵은 5라운드 국민 맵 리버스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면 되겠고요 아 공동 1등이 나오게 됐네요 자 현재 공동 1위입니다 자 아즈다님과 구삼님이 36점으로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자 3위 해마 22점을 차지했습니다 4위에 땡국 19점이고요 5위에 빌베드 18점입니다 6위에 니사니 13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네 자 아즈다니 나갔네요 네 자 튕기신 것 같고요 잠깐 초대 좀 해드릴게요 네 들어오셨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어 아무래도 제가 좀 진행할 때 어 좀 진짜 방송을 좀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즐겁게 리그하던 우리가 상품이나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선수가 치열하게 달리는 리그를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자면 지금 1위가 이렇게까지 지금 3,4,5,6 차이가 난다면 솔직히 말해서 어 진짜 최적의 자동차보다는 조금 더 같이 즐길 수 있는 실력 차이가 조금 밸런스가 맞는 어 그런 자동차를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어 뒤에 있는 선수들도 달린 맛이 날테고 모두 응원하는 그런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그런 거는 알아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라운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국민 맵 리버스 맵으로 5라운드로 진행합니다 레디 해주시면 할게요 그自己하시면 될까요? calor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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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위까지 지금 앞에서 뭉쳐있었던게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고. 자, 니사님입니다. 아, 우리 또 니사님 한번 또 찍어드려야죠. 아, 정말 니사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삼님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구삼님입니다. 자, 3위에 니사님이 있구요. 자, 4위에 땡구님이 있습니다. 아, 지금 엔진 부상이 좀 심해요. 에, 자, 뒤에서 지금 해마님 노리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 자, 빌베디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땡구님이 많이 처질 것 같은데요. 자, 빌베디가 4위로 급부상합니다. 자, 봅시다. 차체가 약간 오른쪽은 기울이기 때문에 운전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자, 조심히 잘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3위에 니사님이 있습니다. 자, 2위에 아스다님이 지금 있구요. 자, 1위에 구삼님이 있네요. 자, 지금 1위하고 2위하고의 격차가 어느정도 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죠? 예, 아무래도 아스다님은 꼴찌에서 지금 2위까지 따라온 것이고 그리고 구삼님은 처음부터 지금 1위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자... 엄청난 지금 격차를 보여주며 구삼 아, 1위의 자리를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5라운드의 1위는 아, 구삼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2위에 아스다님이 있습니다. 자, 3위에 니사님이 있구요. 자, 4위에 빌베디님이 있습니다. 어, 오버테이크! 자, 3위까지 달리네요. 자, 빌베디 선수 지금 몇 점인가요? 예, 좀 어렵긴 해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5위에 있기 때문에 3위까지 조금 계속해서 유지를 해준다면 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어, 해마 선수가 반면에 지금 5위까지 지금 처지게 됐네요. 예, 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기량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네요. 차체 선수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6위에 땡구 선수. 아, 내 엔진도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였구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6명이 레이스를 결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는, 여전히 1위는 93님이 따내가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굉장히 좋게 잘 달리고 있어요. 5라운드 들어오네요. 자, 마지막 파이널 랩으로 갑니다. 마지막 파이널 랩 시작합니다. 자,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2, 3위권이 제가 볼 때는 2, 3위권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2, 3위권을 지금 봐야지 어, 1위는 지금 거의 확정입니다. 확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현재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쉽지는 않지만 정말 제설을 다해주고 있는 아스다. 네, 좋아요. 자, 3위에 빌베디님이 있구요. 자, 4위에 리사님이 있습니다. 자, 5위에 헤마님이 있구요. 와, 헤마님이 5위까지 쳐졌네요. 굉장히 지금 힘든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자, 아스다님께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5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초반의 차이가 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순위 변동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 3 자, 이제 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자, 시간 이제 얼마 없어요. 이제 15초 정도면 아, 골인 지점 향해서 들어가겠네요. 홈으로 아, 5라운드 승자는 9, 3위입니다. 들어오네요. 아, 네, 드리프트까지 까리하게 섞어주면서 아, 그러나 너무 너무 드리프트를 빠르게 쓰는 바람에 네 자, 2위에 아스다님이 있습니다. 아, 역시나 들어오네.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3위에 빌베디님이 있습니다. 자, 4위에 니사님이 있구요. 아, 네, 역시나 들어오네요. 자, 5위에 해마님이 있습니다. 아, 해마님 피트이드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6위는 어, 네 땡구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차체가 멈췄기 때문에 나가신 것 같구요. 자, 이렇게 된다면 저기 기어가고 있네요. 네, 자 피트인 맞추고 만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어, 1, 2위권까지 다 아니, 저기 뭡니까 5라운드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집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메이플밸리 리버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자동차 바꾸셔도 됩니다. 네, 자동차는 지금 바꾸셔도 되구요. 그리고 구삼님이랑 아스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두 분이 굉장히 실력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선수들 배려해서 자동차 좀 조금만 골라주시면 안될까요? 그거 조금 맞춰서 좀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금 어, 격차가 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솔직히 뭐 맨날 뭐 날 잡고 포르잴하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리그 때는 조금만 조금만 재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루님 스티커 10개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주시는 스티커 제가 모아서 이렇게 어, 리스트 상당 방송 아이템도 썼구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맵은 메이플 벨리 어, 리버스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다 고르시면은 어, 레디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아, 네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리구요. 자, 레디 해주시면은 그러면 6라운드네요. 오, 여러분 오늘 라운드는 총 8라운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 이제 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라운드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레디 감사합니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거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만약에 순이 많이 처지는 선수들은 예능 자동차 골라서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무조건 모든 경기 예능차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할만하게 레이스 하라는 거야 그냥 재미가 있어야지 레이스 자체가 어떻게 해야 재밌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쳐지면 재미가 없어 이거는 포르자는 앞설때가 아니라 못따라갈때 아 야 이거 으아 지금 엄청난 야 이거 정말 조심해내 자동차 몇 개를 뜨는 애들이 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와 단체로 지금 뭐 겨드랑이 열어줘서 깜짝 놀랐어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왼쪽 겨드랑이 열드라고요 조심해듭니다 여러분 냄새나요 자 현재 1위는 해마님이 달리고 있네요 자 자 잠시만요 저 블랙 좀 넣겠습니다 자 현재 1위는 해마님이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구삼님이 달리고 있고요 아 지금 뭐 슬립스트림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뭐 아스다님 뭐 구삼님 정말 빠르다고 느끼는게 예 이정도 자동차인데도 정말 잘 달려주고 있다라는거 예 이제야 좀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 좀 있네요 자 이제 3위에 아스다님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4위에 니사님이 있구요 자 5위에 땡구 아 니사 스쿨버스 또 지각해요 개빡치죠 진짜로 예 교수님 오늘 1교시 늦지 안올렸는데 스쿨버스가 비가와서 사고가 났어요 아 개 느리거든요 지금 아 이게 왜 느립니까 판타스틱 베이비 예 개 느려요 지금 근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선수간명인데 여기 누군가 빌베이 설마 엔진 고장난 아 이 꿀벌 존재가 뭔가요 지금 한번 보여줘 이거는 딴거 없어요 헬리콥터 이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아 정말 저 날개가 찢어졌네요 에 엉덩이 또 엉덩이 또 어디다 에 에 저거 있습니까 지금 엉덩이는 또 한쪽 엉덩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에 아니네요 그래도 있네요 네 칸몰이 가운데로 되어있네요 네 지금 정말 시원하게 칸몰 되어있고 아 좋습니다 지금 네 거의 뭐 마치 어 죽어가는 꿀벌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빌베디 오예 해마님이 있습니다 아 해마 선수 뭐하나요 어 해마 선수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는데 해마 선수 정신 놓으면 안됩니다 해마님 정신 놓으면 안돼요 제대로 좀 달려주세요 뭐하는거야 자 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이래 야 자 여러분 말 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정신 놓으면 안돼요 아 아 아 제대로 지금 정신 놓고 있고 아 역주행이 아니구나 역주행이 아니구나 역주행이 아니지 알았어요 여기다 오 어 아 오 오 오 어 오 오 자 둘다 공동 1위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기는 1위가 7라운드를 1위를 7라운드를 갈 때 1위를 차지하는거구요 자 보겠습니다 공동 1위 아니야? 자막좀 주세요 제가 복사를 안했네요 구삼님이 2점 더 높아져요 구삼님이 현재 2점 더 높습니다 자 46점이고 아스다님이 44점 해만이 26점 4위에 빌베드 24점 5위에 땡군이 22점 6위에 니산이 18점입니다 자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찌됐던간에 두 분의 격차가 별로 안나기 때문에 2점밖에 안난다라는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아스다님 자 누군가 1위가 자 아스다님 여기서 만약에 어 오버테이크 야 이거 굉장히 안쪽으로 파고드는 주행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진짜 감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말 칼치기 잘했어요 이거는 제대로 지금 라인 자체를 잘 뚫어냈구요 여기서 아스다님 1위하면 둘다 공동 1위가 되는겁니다 아 7라운드 이제 들어가는건데 그러면 원점인거죠 자 아스다 아 들어왔네요 우와아 골이랍니다 와아 마지막에 오버테이크하는 결승지점 그러니까 들어가는 지점에서 마지막 파킹 자 10초정도 남기고 역전해냈어요 아스다 아 공동 1위를 자신의 손으로 차지합니다 2위에 구삼님 들어왔 냈구요 네 들어왔 냈구요 자 3위에 땡구님이 아 피트인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러다 역전 나갈 수 있어요 자 3위에 니산선 여유물이 다 털리거든요 아 그러나 학교법스 개 지각중에 지금 이게 웬일입니까 잔디의 기운을 받아 감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잘 달려야 되겠고 자 4위에 빌베디 아 엔진 부상이 지금 심각하네요 자 5위에 헤마님이 있습니다 아 지금 보자면 다시 지켜야 되겠네 1위에 아스다 2위에 구삼 3위에 니산 4위에 헤마 5위에 빌베디 6위에 어 어 6위가 누구지? 6위가 누구냐? 아 땡구님이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하기 전까지 나가지 말아주세요 네 조금 그런것 좀 지켜주시구요 자 이제 두분당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하 자 집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멘탈 날아가신것 같은데 어 여러분 멘탈 진짜 챙기시구요 계속 이러면 저도 힘듭니다 네 자 최대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어쩔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다 다르고 실력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들은 예능 자동차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달리시구요 그리고 지금 뭐 1위에 있는 선수들은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어 밸런스 맞는 자동차를 네 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주행하거나 지금 막 멘탈 나가 이게 게임이 재미없다라는거야 이게 예 무슨얘기라면 달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달릴 수 있는 맛이 느껴지게 좀 알아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배려를 해서 밸런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여러분들 또 이번에 멘탈 안 나가시면 저 빡칩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 잠시 어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동리 그렇게 말고 그렇게 쓰면 제가 뛰어쓰기를 해야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딱 점수가 없네 또 이거는 아 확인하신거에요 아 자 현재 공동 1위 어 구삼님과 아스다님께서 54점이구요 3위 해만이 29점입니다 공동 4위는 땡구님과 비베님 28점 어 6위는 뭐야 6위는 왜 없어 아 6위는 니사님이네요 네 네 자 됐구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제 어 준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서겠습니다 7라운드인데요 7라운드에서는 3위가 맵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맵은 국민맵 메이플밸리 화산폭발 스즈카 국민맵 리버스 메이플밸리 리버스 있거든요 해만이께서 아 자동차 지금 현재 3위기 때문에 해만이께서 맵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맵을 뭐 여기 마이크 음성으로 들러주셔도 되구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됩니다 아 메이플로 니사님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플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자 준비되면 이제 레디 해주시면은 이제 준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7라운드로 지납니다 이 선수들이 오늘 멘탈이 너무 많이 날아가지고 다음 리그 또 수정 많이 하겠네요 하 자 제가 방송국 메인에 보시면은 네 건의사항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니사님 저걸로 잘 달릴 수 있겠어?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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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자동차 하라고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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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로 지금 그러나 여기서 빠이짜이짜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빠이짜이짜 아직인가요? 좋습니다 땡구 아 침착하게 미루면 안돼요 저 뒤에 라인 뚫는거 보세요 거의 뭐 인코스 딸려고 잔디까지 밟으면서 달리고 있는데요 아 93님이네요 자 93선수 뭐야 투스칸이야? 어 현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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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다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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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말에도 쉬지 않는 우리 역시 서비스업의 정신 네 진정한 택배에요 좋습니다 자 4위에 빌베디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얼굴에 무슨 뭐 어 뭡니까 정말 그 저거죠 흑형을 지금 까리하게 앞쪽에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비주얼로 승부보겠다라는거죠 네 유독 본넷이 까매보이네요 네 자 해서 5위에 해마님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해마 해마 선수 사고 엄청 크게 났나요 앞뒤에 무슨 뭐 거의 지금 뭐 마티즈 된거 같애 지금 트렁크는 자체 없애버렸구요 지금 와 정말 시원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엉덩이가 없어요 네 힙이 없단 말이죠 지금 아 뭐 나이 뭐 폐차 직전이고 지금 네 완전히 자 6위에 니스한 선수입니다 아 비주얼이야 아니 비주얼이 얘들아 자동차가 비주얼이 왜이래 뭐야 스쿨버스 엑스 아 니들은 이거 타고 절대 학교 못간다라는건가요 네 강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네 파워비 예상되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군용에 가깝습니다 진짜로 네 자 현재 1위에 땡구님이 있습니다 와 땡구 선수 1위를 아직까지 지켜내네 어 땡구 선수 이때까지 이렇게 못하다가 어 땡구 모내요 저거 아 다른 본넷 저건 해마님 본넷이었네요 색깔보니까 해마님이었던거 같구요 자 두번째 랩에 1분 47초로 들어옵니다 자 과연 땡구 선수 지켜낼 수 있을거니까 땡구는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땡구 선수 공동 4위입니다 과연 예 여기서 한번 진짜 보여줄 수 있을것인가 그들을 바짝 쫓고 있는 현다이 현다이 투스카니가 현재 2위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아스다님께서 날려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1위하고 격차가 좀 많이 나네요 자 어휴 조심해야됩니다 여기가 잘 떠요 진짜 예 자 여기서 오버테이크 아 여기서 빌베디님 오버테이크 한번 보여주는데요 자 빌베디 한번 그래도 살아있다라는거 한번 느끼게 해줘야죠 어어 자 빌베디 조심해야됩니다 자 다시한번 아 여기서 완전히 이야 진짜 몸썸 엄청난데요 지금 자 내 앞은 절대 달리지 달리기 하지 않겠다는거구요 자 자체 손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구삼님 아니에요 구삼님 보는게 아니죠 자 어 우리 구삼님 저 엔진 부상 있어요 10% 뭐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스다님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 구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된다면 제 7라운드에 우승자는 아 아 이거는 땡구님이 되시겠네요 자 허물어 허물어 들어갑니다 자 두번째 라운드 아 저 구삼님께서 2위로 들어오게 되시구요 자 3위 아스다님께서 들어오시겠네요 자 4위에 빌베디님이 아 아 아 지금 뭐하나요 정신 놓으면 안되거든요 지금 정신을 지대로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둘이 데이트하듯이 하나 틀어줘야될 것 같아요 아 아 뭐 뭐 설마 아니겠지 차 돌린거 아니겠지 설마 뭐야 왜이래 뭐하는거야 아 구워주게 자 헤마 선수 4위로 꼴이랍니다 자 입력해주시구요 자 5위에 빌베디 아 6위에 니산이 아 니산 선수가 한바퀴가 뒤쳐졌나보네 아닌데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얘네 왜 안끝나 뭐야 이제 시작이야 자 5위에 빌베디에 6위에 니사님 자 마감해주시구요 네 지금 느끼는건데 토너먼트가 더 나은거 같습니다 같이 달릴 필요가 없네 이거는 자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는 2위가 맵을 정할수가 있습니다 자 정해주세요 아 자룬님 스티커 100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룬님 스티커 100개 감사드려요 아이고 아 100개구나 잘못봤네요 착취연작전에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구요 자 아 아 아 아 자룬님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 맵 말고는 다른 맵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연습해온 맵이 이 맵이기 때문에 제가 맵 목록을 이렇게 봤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아스다님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시